배팅보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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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티스트핑리그 슈퍼루키 MC 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16명이 1차 경연을 하였고요 그중에 4명이 탈락을 하고 오늘은 12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총 4조로 나누어서 경연이 진행이 되고요 한 조에 한 명씩 4명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노래만 잘해도 천만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표만 잘하셔도 천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히 잘못됐어 요즘은 아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은데 I was a girl 난 차였어 I was a girl 완전 차였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와 이 담담 번조로 해서 어떡해 어서 나갈지 걱정이 다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나게 도와줘 잘 된 척 그렇게 돌아와 다음 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삼모사조인데요 조삼모사조분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주면 돼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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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 이대로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름다운 거려서 다음 조 분들 지난주에 죽음의 조로 불렸던 분들이시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망의 불꽃종 달라져버릴 시간 불릴 수는 없겠죠 그대들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이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나 슬펴도 살아야 없네 나 슬퍼서 살아야 없네 나 슬퍼서 살아야 없네 나 슬퍼서 살아야 없네 마지막 조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바뀐 때도 내 몸이 바뀐 때도 내 맘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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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슬퍼서 살아야 없네 나 슬퍼서 살아요 나 슬퍼서 살아요 나 슬퍼서 살아요 나 슬퍼서 살아요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듯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